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롱뽀롱 마을에 며칠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하하,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헤리야! 어서 나가자. 이렇게 추운데 어디?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놀기엔 너무 춥지 않아. 신나게 뛰어놀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그, 그럴까? 으아악! 으아악! 야! 으아악! 으아악! 으, 으아악! 어디? 응! 내게 맡겨.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우와, 로비 대단하다. 그럼 나도... 어? 헤리야, 같이 하자. 싫어! 죽단 말이야. 어? 헤리야! 헤리야, 괜찮아? 이게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헤리야, 그럼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뭐? 이번엔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나오니까 좋다 맞아 헤리야, 아직도 추워? 여기도 춥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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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 헤리야? 예쁘게 뭐가 예뻐? 춥기만 하고 딱 할 거야 헤리야 헤리 어디가? 너무 추워서 먼저 집에 들어간대 오늘이 그렇게 추운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헤리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아, 그렇지 참 추워도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통통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친구들은 헤리를 돕기 위해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안녕 아,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야? 혹시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 있어?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응 밖에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헤리가 너무 추워해서 흠, 그런 마법은 없는데 아, 잠깐만 이건 어떨까? 여기 신기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난데 으아,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응 응 여기로 이렇게 가서 여기 친구들은 통통이가 알려준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어요 어? 어? 여긴 것 같은데 이상하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여기인 것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 어? 크롱 크롱 크롱이 왜 저러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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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위가 따뜻하다고? 어디고 우와 진짜 따뜻해 크롱 우와 얘들아, 이것 봐 이 바위 주변만 눈이 녹아있어 어? 정말이네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바위를 한번 밀어볼까? 그래 다같이 밀어보자 어? 이게 통통이가 말한 신기한 샘물인가? 어? 너무 조그맣잖아 정말 이거야? 응 그럼 여길 더 파보면 어떨까? 그래 파보자 오우 괜찮아요, 헤리? 어, 근데 엉덩이가 뜨거워. 짜잔! 친구들이 드디어 따뜻한 샘물을 찾았네요. 어때, 내 덕분에 찾았지? 맞아. 그런데 헤리가 좋아할까? 그러네. 하긴, 이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뭔데? 일단 날 따라와. 으하하하. 으하하하. 엉덩이 좋다. 빨리 와. 하하하하. 자, 샘토를 이렇게 꾸미는 건 어때? 멈추다. 하하하하.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크라워, 크라워. 흐흐흐. 여기 애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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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꽃이 있으니까 더 예쁘다. 미끄럼틀도 재밌겠는걸? 혜리가 정말 좋아하겠지. 혜리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헤리. 어? 자나? 아, 추워. 아직도 추운가 보네. 헤리, 조금만 기다려. 배의 센터를 보면 깜짝 놀랄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으아, 잘 잤다. 헉. 헤리, 몰래 나가야지. 헉. 살금, 살금. 포비. 헉. 어?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어, 썰맷 할 건데. 오늘은 추우니까 넌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녀올게. 안녕. 네? 왜 날 빼놓고 가는 거지? 으악. 싫어. 춥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춥기만 하고 나 갈 거야. 흠. 내가 너무 춥다고만 해서 다들 나랑 놀기 싫은 건가? 어떡하지. 밖은 너무 추운데. 어?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다. 어헤, 역시 이렇게 하니까 안 춥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놀아야지. 으으으. 따윗. 으으. 옷을 많이 입으면 안 춥긴 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떡하지. 그래.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야. 어, 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지? 음... 그랑! 그랑그랑! 그롱, 저건 너무 크잖아. 내가 작게 만들어줄게. 얍! 우와, 로디, 멋있다. 저 돌을 쓰면 되겠다. 자, 그만하자. 그래,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친구들과 놀려면 견뎌내야 해. 나는 안 춥다. 나는 안 춥다. 나는 안 춥다. 해리를 위한 따뜻한 센터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해리가 여길 보면 좋아하겠지? 맞아, 정말 좋아할 거야. 자, 다했다. 우리도 다 끝났어. 미끄럼틀도 완성. 우와, 예쁘다. 그럼 이제 해리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녀올게. 한편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훈련 괜히 해서 더 춥잖아. 해리야, 나 왔어. 보피. 해리야, 그렇게 추워? 춥긴 누가 춥다고 그래. 그럼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 건데 같이 갈래? 무, 물놀이라고? 응. 물놀이하기 아주 좋은 곳을 찾았거든.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오늘 따라 덥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빨리 가자. 정말 괜찮겠어? 아, 그렇다고. 아, 신난다. 해리는 너무 추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포비와 함께 나왔어요. 해리야, 맘이 추워? 아니, 난 괜찮아. 아이고, 추워라.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리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기 포비. 해리야, 많이 추웠지? 다 왔어. 으, 으? 해리 왔다. 크락 크락. 해리. 어서 들어와 해리야. 포비. 사실 난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헤헤. 해리야, 자세히 봐. 어? 힘이 나네. 어찌. 우와, 따뜻해. 어때? 따뜻하지? 으응. 으쭈. 우와, 고마워, 얘들아. 우와, 또 나네. 따뜻한 물 속에서 보니까 눈도 참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노래나 해볼까? 흠흠.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오늘 해리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아. 아.